미생물 배양기가 부글부글 끓이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사람들마다 식성이 다 다르듯이 미생물도 동류마다 좋아하는 식성이나 환경이 다 다른데요. 미생물 배양기는 이런 다른 환경들을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해 주면서 미생물이 가장 잘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이 퍼멘텍의 올해 혹시 목표나 또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업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위치를 고수하는 게 있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발효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쪽도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수준을 이루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어 해외까지 정말 우리의 기술력을 널리 널리 알리는 퍼멘텍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